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최근 기아에서 연달아 신차를 출시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K5 페이스리프트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RV 모델인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3년 만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형 카니발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여러분께서는 카니발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정을 중시하는 아빠가 타는 차 혹은 연예인들이 타는 차 혹은 학원차 등등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차량이 바로 카니발인데요 카니발은 축제라는 의미를 가진 만큼 저는 카니발을 떠올리면 뭔가 설레임, 휴식 이런 느낌을 안겨주는 차량이라 생각되는데요 언제든 떠나고 싶게 만드는 카니발은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며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형 카니발과 비교해봤을 때 구형 카니발도 사실 풀체인지 되면서 RV 차량답지 않은 이미지로 정말 많은 판매량을 거뒀는데요 또 한 번의 변신을 거친 카니발은 기아의 패밀리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를 적용하여 소렌토, 셀토스 등과 디자인 통일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면부를 봤을 때 SUV 차량 느낌에 가깝게 와 닿는데요 기존 수평형 구조를 가지고 있던 라디에이터 그릴과 일체형 헤드램프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다른 기아 차량들과 동일하게 세로형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역자 주간존조 등을 적용하여 완전히 달라진 눈매를 보여주고 있고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볼드하고 강인해진 것이 신형 카니발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앞서 출시된 SUV 모델인 신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와 비교해 보더라도 전면부만 보게 되면 RV 차량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디자인 완성도가 뛰어난 편이며 신형 소렌토의 전면부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로 위에서 신형 소렌토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도로 위에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가 존재감이 강렬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신형 카니발도 도로 위에서 마주가게 된다면 확실한 존재감으로 와닿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아주 멋진 새로운 트림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기아 모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래비티 트림인데요 쉽게 말해 블랙 패키지 같은 트림으로 유광 소재의 반짝거리는 크롬 부분들을 블랙으로 처리하여 차량을 전반적으로 다크하게 만들어서 묵직한 포스를 내뿜는 트림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비티 트림 전용 컬러인 세라믹 실버와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신형 카니발 이런 블랙 패키지는 우리가 수입 브랜드 차량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패키징인데 대표적으로 멜세데스 벤치에서는 나이트 패키지라고 불리는 패키지입니다 뭐 BMW나 아우디에서도 물론 제공하는 옵션인데요 전면부, 측면부, 윈도우 몰딩이나 사이드미러 커버, 측면 사이드 스텝 등등을 모두 블랙으로 마감 처리하는 옵션이죠 뭐 순정 옵션으로 넣지 않더라도 외부 업체를 통해 싸제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형 카니발 그래비티 트림은 일반 트림과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먼저 전면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라디에이터 그릴의 패턴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소렌토 그래비티 트림과 흡사한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가로형으로 훨씬 더 커다란 공기 흡입을 할 수 있는 면적의 그릴 디자인이 채택되고 두 번째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의 컬러가 어두운 톤으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휠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뭐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커다란 차이로 와닿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런칭 행사장에 직접 방문해서 실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측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부분 변경이기도 하고 이런 RV 차량들의 측면 디자인을 많이 바꾼다라는 건 사실상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휠 디자인 정도의 변화만 주었습니다 휠 디자인은 최근에 기아가 EV9과 신형 소렌토 등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기차스러운 사각 형태의 모양을 가진 휠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휠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신형 느낌이 제대로 나는데요 구형 카니발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다른 세대의 휠 디자인이라는 느낌이 확 들게 됩니다 사실 휠 디자인 말고는 바뀐 부분은 거의 없는데요 휠이 주는 존재감이 확실히 크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휠 디자인 외에 측면에서 바뀐 부분을 찾는다면 헤드라이트 부분의 부품 정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저 부분 정도가 바뀌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입니다 이번에도 그래비티 트림과 측면부에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이드미러 컬러가 달라집니다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하면 사이드미러 커버는 블랙으로 적용되며 두 번째 측면 도어 사이드 스커트 몰딩 부분이 블랙으로 바뀌게 되죠 세 번째는 루프렉 역시나 블랙으로 바뀌고요 네 번째는 시필러 가니쉬로 다크한 컬러가 적용되고 휠 디자인 역시나 그래비티 전용 휠이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뀌죠 왠지 이번 그래비티 트림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선택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실루엣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역시나 휠인데요 이번 카니발에는 총 4개의 휠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8인치 가솔린 디젤 휠과 18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휠 19인치 최고 사양 휠 디자인과 그래비티 전용 휠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는 후면 디자인의 변화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뭐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강인하고 탄탄한 느낌을 주는 테일램프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구형 모델과 함께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얼핏 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리어 스포일러 디자인이 살짝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리어 스포일러 중앙 부분에 카메라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아마도 빌트인 캠의 후방 카메라 혹은 디지털 룸미러 카메라가 추가되면서 생긴 카메라로 보이고요 테일램프 디자인도 아주 확실하게 변경되면서 가운데 있던 기아 엠블럼이 하단으로 내려갔고 그 크기를 더욱 키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상단에 있던 번호판을 하단으로 위치시키면서 후방 카메라의 위치도 함께 내려갔고요 기존에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트렁크 오픈 손잡이도 히든 타입으로 아주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후면부 디자인이 매끄럽고 깔끔하게 바뀌었고 하단 범퍼 디자인도 변경되었으며 다 중요했지만 정말로 중요했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하단에 있던 방향시등이 이제 드디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정말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잘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기존 가로 배치 구조로 되어 있던 테일라이트가 기역자로 바뀌면서 가로 세로 모두 배치되어 있다 보니 좀 더 안정적인 자세라고 느껴지는데요 정말 잘 된 페이스리프트라고 생각됩니다 풀체인지된 산타페 후면부보다 되려 더 만족스러운 변경이에요 일반 트림과 그래비티 트림 간의 후면부 디테일의 차이는 많지 않은데요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의 컬러가 어두운 톤으로 변경되는 정도입니다 전면부와 측면부의 변화가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신형 카니발의 후면부 디자인은 기아의 막내 SUV인 셀토스와도 상당히 닮아있는데요 어떤 크기를 가진 차량에 적용하더라도 멋스럽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잘 적용한 것 같습니다 역시 디자인의 기아라는 말이 이번에도 부족하지 않네요 이번 신형 카니발은 신규 컬러인 아이보리 실버를 포함해서 총 6가지 컬러를 제공합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 아이보리 실버, 아스트라 블루, 오로라 블랙 펄, 판테라 메탈, 그리고 그래비티 전용 컬러인 세라믹 실버까지 제공되죠 카니발은 지금까지 화이트와 블랙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나마 많은 선택을 받는다면 세라믹 실버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살펴볼텐데요 현대 기아가 항상 그렇듯 페이스리프트 시에 디자인은 정말 확실하게 잘 바꾸지만 파워트레인에서의 변화는 정말 보수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나마 다행으로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판매되는 2.2 디젤과 3.5 가솔린은 유지한 채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더한 것이죠 제네시스나 현대자동차 신형 모델들에서는 디젤을 하나 둘씩 삭제하더니 기아의 신차들은 디젤을 삭제하지 않는 점이 조금 의아하긴 하죠 신형 소렌토도 디젤을 삭제하지 않았으니까요 뭐 일단 선택권이 3개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아직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S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형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구형 기준 2.2 디젤은 2151cc 4기통 디젤로 8단 자동면석기와 결합하여 194마력에 토크 45.0을 발휘하고 복합연비는 12.3에서 13.0입니다 구형 기준 3.5 가솔린은 3470cc V6 6기통 자유누키 가솔린 엔진으로 8단 자동면석기와 결합하여 294마력에 토크 36.2를 발휘하고 복합연비는 8.9에서 9.1입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의 경우 카니발 기준에 스펙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신형 소렌토 1.6 터보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598cc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에 6단 자동면석기가 결합하여 235마력에 토크 35.7을 발휘합니다 시스템 최대 출력 기준인데요 카니발 덩치에 1.6 터보는 힘이 부족하지 않겠어? 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마력으로 보면 디젤보다 높고요 토크도 6기통 가솔린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결코 넉넉한 출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크게 힘이 부족해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직접 주행해보면 바로 판가름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직접 시승을 통해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비의 경우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4.8에서 15.7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보다 무게 부분에서 불리한 카니발이 같은 엔진이 적용되었을 때 과연 친환경 세제 혜택을 충족시켜서 연비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도 기대되면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에서 출시한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는데요 곧 신형 K5 페이스리프트 실물 리뷰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실물 리뷰도 런칭 행사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